네, 우지수입니다. 무슨 말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제 이름으로 쌈행지 문 띄워주세요. 아니,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, 지금? 내 마음이야. 이! 어? 아니, 캐릭터. 이심덕? 이지수인 줄 알겠는데. 윤! 윤심덕이란 사람. 심! 심하게 매력이 넘쳐가지고요. 덕분에 배우 이지수로서는 정말 큰 자양분을 얻고 가는 공연이 같습니다. 어, 정말 이 모든 공연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말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. 그리고 뒤에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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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 원캐스트로 고생을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.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항상 저랑 같이 살아 숨쉬어준 우리 오빠들, 언니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이 무대에서 제가 윤심덕으로 살아 숨쉴 수 있게 그 찰날을 정말 밝게 밝게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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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